아 정면승부 얘를 어디있니 이런 거 볼 시간이 없고 유리창이잖아 그러다 잡으면 끝나는 거야. 여기는 크로를 눕는 줄 알았는데. 지옥이 문제였을 때. 여긴 레딩을 하고 우선입니다.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. 내 맘대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. 자 지옥 들어간다. 잡어. 넘리면 가면 돼. 아 난 뭔가. 완전 농락당. 난 모욕감을 줬어. 어 그래 늦었죠. 일단 손가락 꼽아가지고. 괜찮으세요. 이거 이건물이에요? 이건물 드릴게요. 네? 이런 데서 도망다녀야 되는데. 아 너무 아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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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겨낸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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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하하 형이 보이면 나한테 꼭 무전을 줘. 일단 벨 달래. 아까 하하 형한테 저 농락당했어. 지효야 어디 있어 지효야. 어디 있는 거야. 지효야. 지효야. 우욕감을 줬어. 그리고. 반지 소환술. 팀원이 반지를 나눠 끼고 주문을 외치면 상대 팀 한 명을 소환할 수 있다. 우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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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owa. 방지가 괴수하네. 일단 반지를 나눠幼. 마성의 방지. 소환술?